더더랜즈의 허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더랜즈 바보샵 더더운 바보이고요 더더랜즈의 허은 바보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더랜즈의 허은 바보입니다 더더랜즈의 허은 바보 여기는 일단 건물 외관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게 제일 크고요 일단 전회보다는 좀 많이 넓어져서 전회는 이제 조금 반지하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1층으로 조금 박찬우션을 하면서 기념으로 또 코리아마버스님이랑 또 촬영 한 번 제가 전에 매장에서 식물을 몇 번 키웠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몇 달 못 살고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꼭 옮기면 식물을 많이 키우고 싶어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장에 식물을 되게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공간도 조금 고객분들 넓게 쓰셨으면 해가지고 이쪽이랑 또 이제 이쪽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전부가 이제 이발하는 그런 섹션인데 여기도 식물이 많습니다 이쪽에 이쪽 자리랑 이쪽 자리랑 이렇게 해서 너무 좁게 있는 것보다 간격이 좀 있는 게 고객분들한테도 라이버시 있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이쪽 공간을 좀 많이 넓게 썼습니다 이거는 예전 매장에 원래 그냥 DP 돼 있던 건데 제가 이제 타려고 다시 다 고쳤다가 최근에 이제 엔진이 사망하는 바람에 다시 또 DP 하게 됐습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바보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짧은 머리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미용을 했었기도 하고 긴 머리 장발 다 하기 때문에 짧은 머리도 물론 다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와주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강남 진압 아니시다가 편하게 그냥 둘러주시면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커피 드리겠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